다른 뜻에 대해서는 애들레이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애들레이드는 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주도로 남극해로 통하는 세인트 빈센트만에 있는 도시이다. 호주 횡단철도의 출발점으로써 호주 남부지역의 중심도시이자 교통유지이다. 이름은 19세기 영국 국왕 윌리엄 4세의 왕비 애들레이드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오스트레일리아 각 주의 주도 중 다섯 번째 규모로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는 1836년 12월 28일 정식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에서 처음으로 자유 식민지였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초대 측량국 장관 윌리엄 라이트 대령이 주도 조사 계획 디자인을 담당했다. 라이트 안은 식자의 비판 등을 받고서도 토렌스 강 주변의 언덕을 적지로 선정했다. 토렌스 강 초기 식민지 사람들에게 중요한 수원이 되었다. 에들레이드는 도시가 성장 번영에 대한 초기 계획을 많이 수정하지 않고도 끝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었다. 오래된 도시는 이후 도로 확장 공원 정비 등이 필요할 수 있지만 에들레이드는 처음부터 넓은 로컬 도로와 공원을 정비하고 있었다. 에들레이드는 자유 이민을 위한 계획 식민지로 건설되었다. 이민자들은 종교의 박해를 받지 않고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이 점에서는 죄수의 땅이라는 역사를 가진 시드니나 호바트 등의 다른 오스트레일리아의 도시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에들레이드로 불리는 것은 메트로폴리탄 에들레이드이며 이것은 다음 19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해당한다. 또한 에들레이드 도시권 전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다. 이러한 명칭은 주소에 표기되지 않고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서관이나 경기장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의식되는 경우는 적다. 에들레이드는 제조와 연구를 위한 광대한 단지가 있다. 홀든과 미즈비시 자동차 브릿지 스톤의 공장이 있었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점차 모두 폐쇄되었다. 또한 군사연구기관 DSTO 디펜스 사이언스 앤드 테크놀로지 오거나이제이션 가 솔즈베리에 있다. 다른 산업으로는 철광석의 정제, 국방, 전자부품 생산 등이 있다. 1992년에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립은행이 금융 붕괴하여 그 결과 국가 부채가 4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가 되기도 했다. 이것이 줄어든 것은 최근이다. 그 이후 주정부는 긴축 예산으로 재정을 절약하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 때문에 도시와 국가의 새로운 경제 개발은 상당히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1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0년간 애들레이드 메트로폴리탄의 부동산의 중간 가격은 약 3배가 뛰었다. 종합 모든 수치는 반홀됨된 수치임 애들레이드에는 애들레이드 대학교, 플린더스 대학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등의 대학교가 있고 이들은 우수한 연구 교육기관으로 평가되고 있다. 애들레이드는 종종 교회의 도시라고 불리지만 이것은 현재보다 과거의 상황을 반영한 표현이다. 초기부터 애들레이드는 여러 나라의 이민을 받아들였고 특히 독일계 이민자들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왔다. 그들은 포도나무를 들여와 바로사 밸리에서 뛰어난 와인을 만들어내는 기초가 되었다. 애들레이드와 주변 지역 대부분은 한때 와인의 포도 생산지였기 때문에 와인 생산 지역는 애들레이드의 외곽에 존재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폴란드, 기타 많은 유럽인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 왔다. 베트남 전쟁 후 미국에서 이민자가 늘어서 민족 구성이보다 다양해졌다. 이러한 문화가 섞여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요리와 활기찬 식당의 문화를 만들어냈다. 애들레이드 메트로 버스 애들레이드는 종합적인 대중교통 수단이 있고 애들레이드 메트로로 알려져 있다. 유독버스인 애들레이드 오반이나 애들레이드 해안 글레넬그까지 운행하는 역사적인 글레넬그 트램이 있다. 장거리 열차는 시 서쪽에 있는 캐주익에서 발착한다. 시드니에서 퍼스로 가는 인디안 퍼시픽의 중간 정차역이며, 멜버르네지 오버랜드, 앨리스, 다윈까지 가는 터미널이 되기도 한다. 애들레이드 공항 입구 애들레이드는 공공의 전기항공편이 이용하는 애들레이드 공항과 개인이나 기업 등의 프로펠러기를 이용하는 페러필드 공항, 오스트레일리아 공군의 에딘버러 기지 등 3개의 공항이 있다. 애들레이드는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애들레이드 시내와 빅토리아 공원을 사용하는 애들레이드 시내 코스에서 f1의 오스트레일리아 gp가 개최되었다. 이 레이스는 애들레이드의 자랑이기도 했지만, 1996년에서 최대의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멜버른의 개최지를 양보하고 있다. 그 구멍을 메우는 형태로 v8 슈퍼카 레이스가 개최되고 있으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애들레이드는 축구단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 fc와 2개의 오스트레일리아 축구팀 애들레이드 크로우즈, 아데레이드 크로우스와 포트 애들레이드 파워, 포트 아데레이드 파워 입은 거지이다. 또한 uci 레이스의 투어 다운 언더도 1년에 한 번 개최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